흉기를 소지한 채 전 여자친구의 집에 들어가려고 시도한 현직 소방관이 구속됐습니다. 서울 서부지법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소방관 A씨에 대해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어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1시쯤 서울 은평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흉기를 든 채 외벽을 타고 전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A씨는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